원 나승에서 2구째. 우측 안타 승인다. 우측에 윌쇼! 자 2루에서 2루에서 2회선 돌아옵니다. 아 이종범. 그걸 잡아냈어요. 참 진짜 뭐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. 저는 뭐 어쩔 수 없죠. 감독도 어쩔 수 없습니다. 네 어쩔 수 없죠. 이종범 좋은 수리. 이종범 선수를 뭐 이렇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은 너무 참 적극적으로. 그렇죠. 이게 지금 그냥 가느냐 떨어뜨리냐 고민을 많이 한 상황에서 그대로 곧바로 가는군요. 왜냐하면 지금 타고 날아가는 궤도가 이렇게 굉장히 좀 애매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오른쪽으로 약간 휘었어요. 가면서. 지금 이종선수가 판단을 아주 잘했습니다.